엑소의 데뷔 11주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엑소의 데뷔 11주년입니다 행복한 날인 만큼 광야 서울에서 엑소 데뷔 11주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데뷔 11주년 축하 이벤트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총 3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이벤트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축하 영상 인증샷 이벤트입니다 뒤에 이렇게 데뷔 11주년 기념 영상이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데뷔 중연 영상이 나올 때 SNS에 간단한 축하 메시지와 해시태그를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당일 업로드 권에 하나여 1인 2회 사인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받으실 수 있는 사인은 손글씨 그리고 노래 가사가 랜덤으로 적혀있는 메시지를 발급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저희도 뽑으러 가볼까요? 짜잔 눌러볼게요 저는 백현의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어요 저희 그럼 한 장도 뽑아볼까요? 이번 이벤트는 1인 2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디오의 영수증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다른 멤버들의 메시지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멤버들의 메시지도 준비를 해봤어요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우민의 메시지입니다 아래에 노래 가사가 적혀있는데 어떤 곡인지 감이 오시나요? 다음은 수호의 메시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백현 메시지이고요 다음은 체내 메시지입니다 찬열 마찬가지로 보여드렸던 디오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인 메시지 노래가사 랜덤 출력 이벤트는 축하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지정된 해시태그와 간단한 축하 메시지 SNS에 같이 업로드해 주시면 광야 서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해시태그는 저희가 게시물에 올려드린 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현장에서 메시지 출력하실 때는 저희 매장에 있는 스태프들이 저희 커넥터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벤트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데뷔 준영 기념 메타 패스포트 스탬프 이벤트인데요 저희 광야 서울에 방문하시면 메타 패스포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탬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당일 한정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라서 광야 서울 혹은 광야 자카르타, 광야 에버랜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스탬프입니다 저희 스탬프는 메타 패스포트 어플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매장에 방문하시기 전에 메타 패스포트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앱을 실행하신 다음에 저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스탬프 발급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보여드리려고 스탬프 지금 미리 발급해왔는데 찍으시면 이렇게 똑같은 화면 보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벤트는 인스타스토리 프레임 필터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이번 엑소 데뷔 11주년을 기념해서 인스타스토리 프레임이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타스토리 필터는 광야 서울 어플리케이션에 광야 서울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별 3개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엑소 데뷔 기념 프레임을 누르시고 사용해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엑소 전용 프레임 엑소 데뷔 기념 프레임을 이렇게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 너무너무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필터를 써서 스토리 업로드 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SM타운 엔드스토어 온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만원 할인권을 선물 증정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엑소 데뷔 11주년 이벤트들을 살펴봤는데요 한 번만 더 기간 확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축하 영상 인증샷 이벤트 해시태그와 축하 메시지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4월 8일부터 14일 한정으로 저희 사인 메시지 랜덤으로 출력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메타 패스포트 스탬프 오늘 당일만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인스타 스토리 프레임 필터 이벤트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데뷔 11주년 이벤트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엑소와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고 광야 서울에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